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회 2회 통합으로 치러진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기출 문제입니다. 네 번째 과목, 전기 및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과록과목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과록과목은요, 버려야 될 문제와 또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를 잘 구분하셔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6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죠. 최대 안전 틈새의 특성을 적용한 방폭구조는 그랬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최대 안전 틈새는요, 다른 말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안전 간격 또는 안전 간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크레아런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냥 틈틈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염이 일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한계값이다. 이래서 화염 일주 한계라는 용어도 씁니다. 이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폭구조의 종류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랬을 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압방폭구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기호는 우리가 D를 사용합니다. 이 내압방폭구조는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이 견딜 넷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외부에 있는 다른 인화성 가스에 점화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는 압력도 꽉 차게 되지만 화염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런데 텀이 있어서, 지금 나오는 화염 일주 한계나 최대 안전 틈새와 같은 이런 텀이 있어서 고온의 가스를 밖으로 배출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화염은 나오지 않는. 그래서 화염 일주 한계, 그리고 화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최대로 큰 안전 틈새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ABC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걸 폭발 등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폭발 등급이라고 해서 1, 2, 3 등급으로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폭발 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최대 안전 틈새와 같은 의미다라고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0.9, 0.5, 0.5 이하, 0.9 이상. 그리고 B는 0.5에서 0.9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즉, C가 가장 위험한 거죠. 0.5보다 더 텀이 커지게 되면 화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0.5보다 절대 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A는 0.9보다 틈을 크게 해도 화염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오게 되면요. 적용한 방폭구조는 그랬으니까 내 앞 방폭구조에 해당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오면 방폭구조에 관련된 다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방폭구조는요. 크게 한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다섯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기호, 내 앞을 안 본 비는 유충을 몰라도 특수하다 하는 기호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내 앞과 압력, 유입, 안전증에 관한 간단한 내용들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런 다음에 방금 한 폭발 등급, 즉 최대 안전 틈새, 그 다음 발화도, 최고 표면 온도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 위험장소, 영종, 일종이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62번, 내 전압용 절연장갑의 등급에 따른 최대 사용 전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조금 어렵게 나왔는 문제인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류와 직류가 있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00등급부터 시작해서 0등급 1, 2, 3, 4등급까지로 구분을 하죠. 갈 바에는 색깔은 갈색, 빨간색이죠. 갈 바에는 흰, 노, 녹, 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갈색, 빨간색, 흰색, 노란색, 녹색, 등색 이렇게 해서 6등급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기본입니다. 색상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나오는 전압을 하셔야 되는데 숫자 외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적게 외우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먼저 500은 외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차이값을 보겠습니다. 500을 했으면 500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500을 더해주면 1000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차이값이 얼마냐면 6500입니다. 6500을 더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7500이 되겠죠. 그렇죠? 자, 7500. 그 다음 9500씩 더해가면 됩니다. 결국 숫자를 외우는 것은 500, 500, 6500, 9500. 그나마 좀 적게 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7500에 9500을 더하면요. 170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까? 자, 이게 17000. 그럼 17000에 또 9500을 더합니다. 26500이 되는 거죠. 여기에 또 9500을 더합니다. 36000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숫자를 다 외우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어렵다 하면 할 수 없는데 500, 그 다음에 차이값 500, 그 다음 6500, 그 다음부터는 다 9500을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직률은 따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직률은 이 전체 교류값에 곱하기 1.5를 해주면은 바로 해당되는 다 직률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 하시죠. 그렇죠? 제가 이만큼 좀 줄여 드렸으니까 다 같이 한번 도전해서 간혹 이게 실기문제에서 이렇게 과로 문제라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실기에 가서도 조금 수월하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0등급의 직류가 750 직류가 750. 이게 맞겠네. 그렇죠? 그 다음, 자, 맞고요. 00등급의 교류는 650, 교류는 500이죠. 그렇죠? 그 다음, 0등급의 직류가 1000입니다. 0등급의 직류가 1000은 교류입니다. 그렇죠? 직류가 아니고요. 0등급의 교류는 800, 틀렸습니다. 0등급은 교류가 10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알아주시면 좋은데 앞부분만 알아도 이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500에 곱하기 1.5를 하면은 750이 되죠. 그렇죠?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750,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확인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문제는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보다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